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처음 해봐 4번 찍기? 8번? 5천원? 5천원? 아마 한 번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한 번 더 할까? 그러자 그치 그게 낫겠지? 4번 찍기? 한 장? 한 장이면 되지 대박이네 우와 근데 카드 되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 그치 이거 베이스? 베이스 처음 해보는 만큼 그 이상한 거 말고? 이게 낫지? 저 화이트 아 블랙이 낫겠다 많이 보던 건 이 왼쪽인 것 같아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하여튼 좋을 것 같아 하여튼 저사알 전부터 눈에 카메라 내가 여기서 최대한 앞으로 내뱉게요 다시 찍기가 돼 그렇네 아 근데 진짜 괜찮다 은근히 다시 찍기 해볼까? 제가 한 번 더 해볼까? 잠깐만 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느낌이? 다시 찍기? 어 이제 트라이 한 번 했으니까 둘 다 잘 나온 게 없어 둘 다 잘 나온 게 없어 이거 잘 나왔다 둘 다 잘 나온 게 좋은 컬? 오 대박 오 오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